수 10억 원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전주 완산학원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. 대상만 5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학사 운영에 또 차질이 우려됩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는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하며 지난 10년 동안 50억 원이 넘는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비리 혐의에 연루된 법인 전 사무국장과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. 전북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중단했던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했습니다. 출석을 요구한 완산학원 두 학교의 교직원 수만 56명,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감사 대상입니다.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학교 비리와 관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.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참고인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, 기타 혐의가 있어서 주목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책임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이어 교직원 수십 명이 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학교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잘 제대로 못할까 봐. 그건 좀 죽을 거 아니야. 안 좋게 성원이다니까. 학교 정상화에 나선 임시이사회는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. 감사 상관없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.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. 책임자 처벌 등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던 완산학원이 교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감사로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